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지아향 향수 4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수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향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프리지아는 노란색의 작은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 달려있는 꽃이고요.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향은 어떤 향이 나냐면요. 살짝 쌉싸래하면서도 달큰하고 또 풀냄과 그리고 물기어린 향이 나는 그런 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샤넬의 베주라는 향수입니다. 샤넬은 이미 너무 유명한 패션 브랜드이죠. 향수 산업에서도 대박을 쳤는데요. 인공향조를 최초로 쓴 그런 브랜드로 유명하고요. 그게 바로 샤넬 넘버5죠. 여기에서 알데하이드라는 쨍한 비누향, 약간 파우더향이 나는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향이 약간 백화점 1층 향으로 유명한 그런 향입니다. 샤넬 제품들이 보통 고가라서 그런지 향수도 엄청 비쌀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반 라인 향수들은 엄청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베주는 샤넬 향수 라인 중에서도 매직스클루시프라는 좀 더 프리미엄 라인에서 나온 향수라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75ml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베주는 사실 완전 프리지아가 대표적인 그런 향수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노트에 프리지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베주가 프랑스어로 베이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코 마드모아젤 샤넬이 좋아했던 색깔 베이지색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향수입니다. 베주는 딱 뿌리면 샤넬 향수 중에서도 유명한 오땅뜨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오프닝에 약간의 자몽스러운 그런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샤넬 특유의 그런 분내가 나기 시작해요. 그 알데아이드 향수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쨍하고 좀 비누향 같고 파우더리한 그런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베주에서 나는 알데아이드의 향은 뭔가 그렇게 쨍하고 머리,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된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알데아이드 향이 이렇게 세모세모하게 뾰족한 느낌이라면 이 베주에서 느껴지는 알데아이드의 향은 좀 이렇게 테두리가 둥글둥글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노트를 찾아보니까 이 베주에 알데아이드가 딱 들어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그런 샤넬 바이브를 주는 알데아이드의 향을 느껴서 다른 향수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노트를 참고를 하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느낀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는 해요. 이 베주에서 나는 샤넬 분내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한 번 봤는데 프랑지판이라는 좀 열대꽃이 있거든요. 뭔가 플로럴 계열 중에서도 좀 바닐라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달큰한 그런 꽃향기예요. 이 달큰한 프랑지판의 향이 샤넬 분네를 이렇게 굉장히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여기서 이 향수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프리지아 향이 납니다. 프리지아 향이 근데 강한 거는 아니고 좀 은은하게 뒷배경에 깔려있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주에서는 샤넬 분내 이 파우더리함은 좀 더 이렇게 약해지고 좀 새콤한 느낌이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았습니다. 발랄하고 좀 경쾌한 느낌이 더해진 그런 샤넬 분네라고 느꼈습니다. 그 샤넬 분내 중에서도 넘머5가 이제 오리지널이면은 좀 이게 너무 독하고 강하다 해서 그러면은 얘의 좀 쉬운 버전으로 넘머5로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머5로보다 좀 더 무난한 향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넘머5로가 훨씬 저렴하고 유명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샤넬 배주가 훨씬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유명한 편은 아닌 것 같지만 샤넬 분내 중에서 쉬운 버전으로는 얘가 더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주의 지속력은 약 4시간 정도로 지속력은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발랄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샤넬 분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입니다.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탈리아의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약국에서 시작되었고 약 400년 정도의 굉장히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만호 프리지아에 대해서는 제가 비누향, 섬유향 향수들을 모아서 만든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수의 스펙트럼이 좀 좁았을 때 처음 맡아보고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프리지아 꽃향기하고는 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딱 뿌리면 진짜 이거는 정말 고전적인 비누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꼬독꼬독하고 이걸로 씻으면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비누향이 나는데요. 비누 중에서도 요즘 나오는 막 이렇게 씻으면 촉촉해지는 그런 비누향이 아니고요. 되게 전통이 오래된 유럽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로코코 문양의 이런 비누 꽉에다가 넣어가지고 팔 것 같은 정말 고전적인 꽃비누향이 납니다. 이 향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지아의 그런 생화향기가 조금 나기는 나요. 그렇게 엄청 강하진 않았고 그냥 이 비누향을 꽃비누향으로 만들어주는 정도로만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프리지아가 약간은 쨍한 그런 비누향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톤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머리가 엄청 아프고 그런 편은 아니긴 했지만 개인마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시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향수의 지속력은 약 3시간 정도로 엄청나게 긴 편까지는 아니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전적인 꽃비누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조말론의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입니다. 조말론은 원래 이 브랜드를 창립하신 그 조향사분의 성함이고요. 지금은 에스티로더 브랜드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말론은 레이어링으로 유명한 그런 향수 브랜드인데요. 레이어링은 바로 향수 여러 개를 조합해서 뿌리는 것을 뜻합니다.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향수의 노트에 굉장히 많은 향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생태계 그런 느낌이라 뭔가 섞어서 쓰기가 좀 애매한데 이 조말론의 향수들은 섞어서 뿌리기 좀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향의 노트를 좀 단순하게 만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릴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도 말 그대로 잉글리쉬 페어 그러니까 서양 배향 그리고 프리지아 꽃의 향기가 납니다. 이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는 줄여서 잉패라고도 부르죠. 이 잉패의 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는 딱 뿌리면 진짜 우와 정말 달달한 그런 서양 배의 향기가 납니다. 이 서양 배의 향은 한국 배와 많이 다른 향이 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을 어떤 향이라고 느꼈냐면요. 모과 아시죠? 모과를 꿀에 졸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 부어서 모과 꿀물을 만든 것 같은 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과 꿀물 같은 서양 배의 향이 진짜 강하게 확 하고 느껴지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프리지아 꽃 향기가 이 서양 배의 향을 좀 잡아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는 확실하게 프루티한 향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프루티하고 그런 먹을 것 같은 과일 향이 나냐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프리지아 향이 굉장히 잘 잡아줘서 프루티 플로럴 중에서도 좀 더 프루티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완전히 그 무게 중심이 확 넘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말론 향수들은 코롱이에요. 그래서 지속력이 엄청 긴 편은 아닌 걸로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잉페의 향기는 약 3, 4시간 정도 지속이 되어서 엄청나게 지속력이 짧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설탕에 졸인 배의 과즙과 은근한 프리지아 꽃 향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프리지아 향수들 소개를 마쳤는데요. 엄청 간단하게 이 각각의 특징을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프리지아 꽃이 굉장히 비누스러운 느낌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삼마노 프리지아를 겟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샤넬의 베주와 조말론의 잉페,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이 두 가지는 프리지아 꽃 향기를 엄청 강하게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건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한 편은 아니고 뒤에 깔려있는 느낌이라 이 배주는 샤넬 분뇌를 느끼고 싶은데 좀 쉬운 버전으로 느끼고 싶다 하실 때 그리고 이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는 달달한 모과를 조린 것 같고 배 과즙을 좀 조린 것 같은 느낌의 향을 느끼고 싶다 하실 때 겟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